고상하고 품격 있는 질문들 오늘의 주제, 이게 학교 이름이라고?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 1단원 우리 고장의 모습을 보면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에 대해 다룹니다. 뭐야, 재미있는 학교 이름 알려주는 거 아니었어?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호호호호 각 고장의 명칭을 이용해 학교 이름을 지어서 간혹 웃긴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대마초 뭐라고? 불로초 불로초를 가져와라 와우초, 하이초 너네 학교 어디 다니니? 와우, 하이 감전초, 국산초 국산이에요? 그럼요 오류중, 개봉중 어디 학교 학생이니? 오류중입니다 개봉중입니다 작전중 세일중 작전중입니다 세일중입니다 백수중 백수중 문 맞고 일단 문 맞고 가겠습니다 다시 초등학교 다시 중학교 다시 초등학교 가겠습니다 다시 중학교 가겠습니다 응? 다시 간다고? 원래 대변초등학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똥 학교로 놀림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용암초등학교로 바꾼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변어린이 우웅? 이상 고상하고 품격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영상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